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제가 조그만 스튜디오랑 콜라보를 해서 후드티와 토트백을 만드는 이런 유기견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와디즈로 달려가서 VWB, 조그만 스튜디오, 초식공용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서 저희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4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빨리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상하지만 귀여운 강아지 콘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좀 이상하지만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올리는 챌린지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온 많은 영상들 중에 몇몇 영상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상하지만 정말 정말 귀여운 강아지 영상이 있다면 꼭 댓글로 투표를 해주세요 댓글 투표로 1위를 하는 영상의 주인공에게는 프로젝트 전제품을 보내드리려고 하니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있으니 여러분들도 신중히 생각해서 투표를 해주시고 Without further ado, let's jump into the videos. Let's go! From the first video with Tanya ret wondered what his야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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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ya? Tony? Ton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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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